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롱의 탑5 시간입니다 자 오늘 무엇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에 댓글을 한번 보게 됐어요 댓글 중에 이런게 있더군요 고품질이지만 마이너한 건프라 탑5 일단 어 마이너한 건프라라 오늘은 hg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주에는 또 mg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 네 첫번째 빠밤 네 hg 유시 짐투 마이너하죠 많이 마이너하죠 하지만 짐은요 고품질입니다 왜냐구요 짐이기 때문에 고품질일 수 있는거에요 짐이 아니었으면 고품질이 아니었겠죠 머리안에 바이저안에 센서라던가 쉴드의 분할이라던가 아니면 라이플의 디테일이라던가 손에 부속 라이플용 손부속에 막 어 어 실에 막 호화스럽죠 짐한테 이런 이런 호화스러운 어 이런 디테일이 어디있습니까 아 이거 얼마나 고품질인지 아세요 더군다나 이제 유시 나오면서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녀석이라서 특히 어 이게 푸쉬를 많이 받을 때 그때 등장한 녀석이라 좋은거죠 다음 짜란 네 hg 유시 주악구입니다 마이너하죠 네 여러분 hg 아 hg를 했다 유니콘 4화 처음 보시면 아마 주악구 나와요 이러고 이러고 아 이게 포 쏘면서 바박 쏘면서 나오죠 하 멋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 이게 손가락 하나하나 가동을 하고 이 손가락 내부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다 살아있다구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자 거기에 이 가슴에 이 빈포 가슴에 빈포도 이렇게 실로 색분할 해놓고 내가 깜짝 놀란게 허리가 돌아간다구요 이 몸으로 거기에 코끼리 뿔 뿌리앤다 코끼리 코 가동이 다 된다구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엄청난 고품질의 건프라 심지어 제가 모노아이에서 많이 놀랐었는데 모노아이는 이렇게 다 눈금이 하나씩 하나씩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거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좋으면서도 마이너한 녀석인데 짜란 hg 어 헤드 부시도 전용기 마이너합니다 아무리 부시도라고 하더라도 마이너해요 하지만 고품질이에요 이 디테일들 아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 이 클리어 파츠에 얼굴 봐요 얼굴 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눈내에게 에반게리온 2호기 거기에 쓰러스터 어 분할은 아니지만 실로도 이렇게 다 재현이 되어 있고 그냥 이 케이블 지은 입자 송정 케이블까지 재현이 되어 있어서 아주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 은근히 분할이나 이런게 괜찮아요 그리고 형태 전체적인 형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나게어 헤드 완전 고증 입니다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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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countries 즈답니다. 뭐 저렴해요. 저렴한데 마이너하죠. 하지만 고품질이죠. 이 포에 내가 가장 놀란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신에 이렇게 테트론 실이 다 들어가요. 보면 여기 실, 여기 짜잘한거 실, 내부 짜잘한거 실 여기 엄청 작은것들 다 실 발에도 이런 팔꿈치나 이런 이런 부분도 다 실 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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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 이런 실드드가 앞으로 움직인다던가 어깨가 앞으로 움직이라던가 어? 캐논포가 막 그냥 무시무시합니다. 얘같은 경우는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이런 고품질 프라 HG중에 빠질 수가 없는 녀석이에요. 얘는. 그정도로 품질이 좋다는거. 자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이네요.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거 모르겠습니다. 얘 아시긴 하겠죠? 많이 마이너합니다. 짜란! HGUC 안쿠샤! 안쿠샤! 네. 여러분들 UC 5화 기동전사 건담 유니콘의 5화 OVA 기술 5화를 보시면 나옵니다. 벤시와 함께 나오는데 연방군의 기체예요. 네. 근데 굉장히 비중없이 그냥 떠나는 친구 중 하나죠. 하지만 이 녀석! 프라모델에서 변형! 모든 것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약간 재조립이 필요합니다만 변형에. 이 다양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게 변형 기믹 중에 이 가슴 기믹이에요. 쫘악! 연장돼서 좌우로 쫘악! 벌어지면서 이야! 이! 보이십니까? 이 정도로 변형에 신경을 많이 써놨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나 이런 어? 전체적인 야 이 액션 포즈라던가 이런걸 한번 보세요. 이런거 자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은 어 우리 아시마 아시마의 바리에이션이긴 한데 어 프라모델이 말고 기체 자체가 설정 자체가 아시마의 바리에이션이긴 한데 나름 어 확실하게 훨씬 더 멋있어졌다는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품질이지만 마이너한 곰프라 HG편 5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특히나 저 어헤드 부시도는 그냥 어헤드 부시도만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어헤드가 추가돼요. 짐은 사실 모든 짐이 추가가 되고 그런식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녀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재밌는 재밌게 생긴 녀석이 있다. 꼭 한번씩 조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룡이었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시간에 봐요. 빠빠시 일어나요 나의 그대요 볼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 함께한단 거 나의 그대요 나의 그대요 나의 그대요 감사합니다. 사람들 나의 그대요 나의 그대요 나의 그대요 나의 그대요 나의 그대요 아멘